아니 지금 뭐 하시게 됩니까 회사에서 이거 촬영 중이에요? 네 이거 게임 아니에요 이거? 이거 게임 아닙니까 이거 아니 자꾸 게임을 못하시면서 스피드로 민뱅이를 제가 오늘 발라버리고 귓불 내에서 카트 1인자에요 1인자에요? 챔피언인데 이래서 안된거에요 민뱅 아이디 바람과 함께 바람과 함께 바람과 함께가 아니에요 바람과 함께 아 민뱅 님 지고 계시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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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역정할 수 있어요 저는 역정할 수 있어 역정할 수 있어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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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안돼 카트로 던지지 마세요 제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원래 쓰던 카트가 아니에요 지금 장비 탓 하는거에요? 아니 원래 제 아이디가 따로 있는데 거기 원래는 흑기사 엑스라는 카트가 있어요 아니 다른 아이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기당이 그러면은 카트를 직접 만들죠 제가요? 나모님께서 나모님께서 저 뭐 만들려고 흑기사 엑스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죠 흑기사 엑스요? 흑기사 엑스요? 재밌겠는데요 지금 넥슨에서 흑기사 엑스의 그림을 받아왔어요 이걸 토대로 이제 부품을 뭘 살지랑 사이즈를 지금 측정하고 있어요 뭐 필요한거 같으신데요 그러면 일단 바퀴랑 모터 그리고 모터 컨트롤러 어 서스펜션 서스펜션이 뭐냐면 스프링 같은거에요 차가 덜 흔들리게 하는 핸들 같은거도 주문해야겠네요 핸들도 네 핸들도 주문해야겠네요 일단은 서스펜션 이런 타이어 오 와 생각보다 썼네 타이어 하나 모터 3000W 쯤 태멘 저거같아요 3000W 모터 오 바로 쓴다 그리고 또 뭐 필요하죠? 의자는 아 어떤 의자요? 의자 그 아 사람이 앉은 의자 네 사람이 앉은 의자요 뭐야 10만원? 아 8만4천원 전조등 전조등 전조등은 LED 스티립을 사면 될 것 같아요 오 RGB LED 스티립 하면 어 이거 그럼 배송 오면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우님 배송 왔다면서요 네네 여기 보시면 타이어 오 와 묵직하네요 그리고 아 이게 게이밍 의자에요? 네 게이밍 의자 이거 짱좋아요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또 뭐 왔어요? 서스펜션 왔어요 서스펜션 여기에 이 친구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와 이게 돌다가 네 이게 브레이크에요 돌다가 와 마이크 오 오 충격을 원하시네요 충격을 원하시네요 배터리는 납축 배터리로 했어요 하나는 12V인가 246 음 72V 어 이런건 오토바이나 차량에 들어가네요 낫대 맞은거에요? 네 이제 차체부터 일단 알루미늄 프로파일 그런걸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설계가 가는건가요? 네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사이즈가 뭐 이정도 될거에요 비율이 흑기사 비율이 아 비율이 다음 스텝은 뭐에요? 뼈대를 잡아줄거에요 뼈대를 알루미늄 프로파일 좀 굵은걸 하면 튼튼하게 쓸 수 있을거 같아요 좋습니다 레이 고 프로파일인데 음 와 엄청 많이 됐네요 와 엄청 많이 됐네요 네 이제 앞바퀴를 이제 달거 같아요 이 친구가 서스펜션인데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퀴를 이렇게 아 와 얘를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양옆이 움직이잖아요 네 얘가 저쪽으로 밀기 당기면 당기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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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 엄청 무거워요 이거 저희 그 해차장 가면 이거 이거 저거 이거 이거 저거 한 다섯 굉장히 힘들어 보이십니다 와 이거 뭐에요? 이게 3000W짜리 엄청 센 모트 무슨 자전거 체인 같아요 어 자전거 체인이에요 모터 벌써 다 됐어요? 보실래요? 보여주세요 처음인데 이거 브라켓을 만나요? 만든 다음에 이제 주문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CNC 깎을 거 살기에서 이게 그 체인 걸리는 부분이죠? 네네, 체인 걸리는 부분 주머니에요? 이제 완벽히 됐으니까 아예 봉인을 할게요 오케이 아, 힘들었어 지금 반 정도예요 아까 반이었잖아요 아, 드럼 바통 터치 하시죠 원래 뭐 깔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해결사 판을 깔고 하면 좋아요, 나무님? 아, 이렇게 안 망가지죠 아 정태님, 이거 진짜 망했어 저희 손 뗄게요 이 정도면 된 거 같아요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이렇게 이쪽에서 들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무겁나요, 체형님? 아니요, 전혀 안 먹었습니다 제가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여러분 이거 내일 주행 가능하죠? 내일이요? 네 오늘 가능한데? 와우 다 달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잘했습니다 네 3 2 1 어이? 아, 맞아 틀어놨다 뭐야 아, 그래 아, 하나 채인이 좀 긴 거예요 지금? 네 조금 길어요 채인이 팽팽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와 나무님 좋은 테스트였어요 아 좋은데요? 지금 시범 운행으로 보안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거 채인은 팽팽하게 조향장치 이거 제대로 올려주세요 조향장치가 핸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핸들이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무님 이제 토치로 부스터를 만들 거예요 부스터가 몇 개인가요? 부스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위에 공중에 떠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이제 부스터 어떻게 만드나요? 테스트해볼게요 이게 1단 1단? 1단, 둘, 셋, 네 개고 부스터는 이거에다가 알콜을 싹 뿌려줘서 네 아 그게 2단? 네네 2단 얘를 눌러주는 모터 하나랑 얘를 돌려주는 모터 하나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게 1단 부스터는 버튼 누르면 켜지게 할 것 같고 네 2단 부스터는 풀 악셀을 밟으면 2단 부스터가 켜지게 아 지금 자동 점화장치부터 만들어야겠죠? 3D 프린터로 뽑은 건데요 이렇게 달려서 네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게 돌아가면서 논리겠죠? 음 오 완성한 거예요? 네 얘가 이 모터들을 제어할 거고요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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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돼? 힐턴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뒤에 4개가 이렇게 2단이 이거보다 크잖아요 맞죠? 나무님 근데 외관 언제 만들어요? 이제 만들거에요 외골격을 잡아주고 얘로 뼈대를 만들었으면 이 퀵펄테이프로 면을 채울거 같아요 그 위에 유리섬유랑 강화플리스틱을 올려서 껍데기를 레고 레고 지금부터 타임어택 들어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만들어야되요? 오늘이 23일 1시 55분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월요일날 1시까지 잠실 카트체험장에 가지고 가야되거든요 오늘 금요일인거 아시죠? 오늘 안에 다 해보죠 오늘 안에 다 하자구요? 오 전면분 청사작업 잘됐네요 예쁜데요? 원래 사포질이랑 이런걸 많이 해야되는데 그걸 할 시간이 나올까 지금 걱정이에요 최대한 매끄럽게 만들어봐야죠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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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안보이십니까? 거의 다 있어요 지금 99프로 이게 99프로에요? 2.9프로? 와 나무님 여기가 너무 예쁜데요? 그 약간 현대미술처럼 나머지는 감상하는 사람이 채우는거에요 선생님 이것만 봐도 멋있죠? 네 4시 55분이요 자 현재 시각 토요일 11시 35분 하루 조금 넘게 남은거죠 하하하하 근데 여기 왜 아까 보지 못한 분이 계시죠? 어 소환했습니다 이 시간에 소환 당하셨나요? 퇴근길에 잡혔어요 하하하하 와 외관이 갇혀지고 있어요 70%도 안됐어요 앉아요 카메라를 하하하하 2시 55분이요 네 애플피스지요 여기 올라가는 플라스틱이라고 보는데요 자 지금 시간 25일 3시 55분 다음날이 됐죠 아 취재버절이에요 하하하하 무슨 작업 중이에요? 지금요? 사포질이요 사포질 한 다음에 이제 파티 하신대 내일 이걸 지금 도행을 해야 돼요 직접 파티당에 가가지고 진짜 말했죠 그냥 망했다고 이제 검은 색깔 에플피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뭐 두색을 한번 더 하긴 할텐데 베이스가 되는 색깔 지금 10시 49분이에요 10시 50분 저희 일단 외관 도색까지 12시까지 끊는게 목표입니다 아니 이 통은 닭볶음탕 이거 오늘 저녁에 먹은 건데 닭볶음탕 차에서 닭볶음탕이 아닌가요? 부스터 만들고 있어요 일단 부스터를 4개 하려는데 좀 화력이 너무 셀 것 같고 다 탈 것 같아서 두 개로 드릴 것 같습니다 음 다음 탭은 이제 지원님이 여기 이제 원형 샌더로 사포질 하시면 돼요 지원님이요? 그리고 저는 총괄 총괄? 차누님이랑 지원님이 도망가지 않게 의자에 앉아서 지켜가고 과연 부스터 안맞은데 안맞은데 망치를 데려 볼까요? 안맞아요 그럼 다시 뽑아야 돼요 하하하하 이게 뭐하시는 짓이세요? 인성놀란 아 제가 죽을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주스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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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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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지금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바탕색을 칠해서 이제 빨간색깔 칠하고 있어요 하하하 자 지금 시간이 월요일 아침 6시 52분이기 때문에 이제 몇시간 남은거지? 5시간 남은거잖아요 주름 앞 유리창 만들고 부스터 뒤에 달고 여기 스위치에 달고 네 위자도 설치하고 네 LED 설치하고 그만 힐링하시다 렛츠고 엔디씨에요? 네 예쁜데요 나무님 하하하하 이거 폴리카보네이트판으로 이렇게 만들거에요 현재 시간 월요일 오전 11시 50분 10분 남았어요 지금 용달님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혹시 용달님이요? 아 용달님이래요 하하하 용달아저씨 용달기사님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가요, 천천히. 약간, 약간. 자, 굿도 온! 아이씨 뭐해요? 너무 빡빡지. 너무 빡빡지 말고. 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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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대. 빨리 빨리 빨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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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화기 소화기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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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움직여 봐 마케팅 푸정 주행은 문제 없습니다 구박사다 나 맞게 아닙니다 30분 원격 원격 도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흑기사 있다고 해가지고 연락 받고 왔는데